tour academy 첫 Idee 어떻게 penn도 ici 그곳은 창태들 거잖아 응? 범아 참새들 다 내쫓고 그래 다 먹었어 참샤가 니네들 밥 먹는다 어떡해 그래서 니네 밥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참새들이 니네 밥 가져가서 이제 니네 간식도 가져가네 어떡하지? 그러니까 니네 간식도 속죽이 없네 참새들 화를 내고 그래 니네 밥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 밥 가져갈까 봐 그럼 이거 간식 먹어야지 맛있는 건데 그래 이거 맛있어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얼른 오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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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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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